어 붕신유 대장이다 10연승 이거 나갈래 오 어쩌다 맞았네 나이스 나도 모르게 14초풍 했다 그냥 톡질할꺼 조쿠이안 일광 가볼래? 아 못가네 좋아좋아좋아 너는 파멸할 것이 다님 어서오세요 바보야 아 뭐야 오예 에이자 만들어주고 와 죄송해요 오예 와 진짜 마이너스에 시작하네 와 오쿠이안 아쉽 기몬티 와 와 기몬티 제발 뭐야 아 제발 실수해줘 실수해주세요 와 와 개 센스있게 때렸다 4 좋아는 했는데 많이는 못했어요 그때는 오락실을 자주 못갔었거든 4랑 5나왔을 때 그때는 중고 삐였어가지고 4급때문에 많이 못갔어요 야 이거 왜이래 야 이게 아우 이게 안닿네 이게 안닿네 노 노 노 아 이런게 어디있나 오오 아니 짠발 간우당했으면 스마킹 맞아야지 저거리는 안맞나 내가 덮였다 와 오우 위험했다 아 위험하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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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플스에 관심이 없어요 스팀이 더 좋은거 같아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플스 감성은 이해는 하는데 굳이 사고싶진 않아요 오예 왜 뭐 맞았지 아 날개 진짜 못쓸린다 보닥보닥거리는게 아이씨 가드가 안되나 으으 아 아 내신 캔 돌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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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겼니 어떻게 이겼니 아 아 아 순간이동 돌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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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도이스틱 씁니다 예 요거 쓰고 있습니다 요거 빌틱이 알죠 일본에서 얼마나 유명한데 어 아 이걸 와 아깝다 진짜 한껏 차였는데 방금 감사합니다 뭐야 파크 어? 비상킥이 안다이네 저도 파크가 칠 줄 몰랐어요 어이가 없네 도래! 도래! 에잇! 아 좀 아 초풍에서 밀렸네 아 이거 내가 손이 한 번이라도 보이면 초풍이 맞아버려가지고 손이 꼬였다 여자가 어딨습니까 에잇! 선수 형님들이 여자친구지 에잇! 에잇! 뭐하고 이거 진짜 와 잘 들었다 아 아 이거 좀만 빨리 했으면 내가 이겼는데 저 안 물어봤어요 저 안 물어봤는데요 여자를 만나던 말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사정이지 저 안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아 아 나이스 와 이걸 찾네 이거 안썼어 아 개쩔었다 개잘했네 아 뭐야 아휴 어렵네 와 이게 맞네 아이씨 지나가는건데 와 다 참왕 아 맞다 기팔문 딜레이 있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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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래 잘못된 미래입니다 기다려보세요 잘못된 미래를 했지 기다려봐 아이씨 아 이거 맞아야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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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셋이 출근이네요 오케이 와 이제 이 콘보가 잘 들어가니까 너무 좋다 안 맞아서 죽을때 진짜 빡쳤는데 아 랩 진짜 랄 카드가 더 멋있으니까 와 와 그래서 막네 오 예상이다 집중해 집중해 빨리 이기자 아 아 뭐 한번 조심 뜨죠 자 어떻게 나와 나이스 근데 이론상 카즈아도 좋은 캐릭터에요 진짜 이론상 개사기 캐릭터 맞아요 근데 좀 어려워요 아 이걸? 저 이론상 으으 세다 콤박스네 야수완 못하겠어요 나랑 안맞아요 야수완 진짜 못하겠어 야수완 야수완 와 되게 하놔 아 저 비온춤 너무 아프다 아 뭐해 아 진짜 뭐해 야야야 또 기회다 또 기회 이건 기회 놓지 말자 아 진짜 짜증나네 세 번의 기회가 왔는데 아 아 아 아 알리오 가세요 헬로 정신차려 정신차려 이길 수 있어 정신차려 지는다고 심혈 진짜 대쉬 아아 깊게 안들어갔다 대쉬가 대쉬 픽셀이 좀 심하게 나는데 야 이거 기회다 약이 한 번 더 대쉬 이런 와...무빙 지리네 상대방 딴다 아 무빙...뭐야 이 부진사관은 아... 아 귀충 맞어 우와 하나는 지금 좀 하시네 오...저것도 아나 와...괜찮네 무빙 와 잘 기다렸다 잘 기다렸어 잘 기다렸어 와...어 근데 진짜 잘한다 짬이 있는거 같아 잘한다 노림프가 좋네 오...오... 오...오... 왜 맞아 오... 아니 심혈 것 이거 왜 안맞는데 안전하게 하려고 대종 이탈구만 와... 진짜 철권의 신비로움 심혈 진짜 어허허허허 여기 왔어요 오...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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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 안했어 아 너무 시원하고 너무 시원하고 우와 우와 진짜 노림수가 좋다 이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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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됐다 오케이 게임 1티 힘드네 오예 그분은 제가 평가할 그런 룩이 아니죠 너보다 훨씬 잘하시는데 와 육이 안맞아 고맙다 저도 안맞을까봐 쫄았어요 아 그걸 저걸로 걸어다녀 오오 아 뭐 저런걸 힘이 안된다 야 야 이게 안되면 야 이게 안되면 어 아 버블게임 죽인다 가만 나무 좀 아 아니 시계행 돌았나 개쩌네 뭐 보지도 않고 시계행 도는거 같은데 시계행 돌지마라 진짜 리얼리? 아 와 개쩌다 이거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 양행 다장단인데 짧아요 아이고 아 저 또 시작이야 그래도 돌아? 아니 미친거 아냐? 2번이나 썼잖아 내가 잠깐만 아 잠깐만 헤드가 지금 풀린 것 같은데 아씨 지금 확정 그렇지 이게 정의구현이다 이말이야 어디 9rk로 걸어다니노 지금 하시는 분이예요 아니죠 다른분이예요 아 위받아 개굿 아 날개 왜 이렇게 플럭플럭거려 아 그냥 그냥 데뷔진 유저씨라는 듯이 주구만 아 저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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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마시지 라인 3 이렇게 조져나여 좀 아 아 또 시계 돈다 하지마 하지마 다시ід слож지마 억울했다 아 시계 돌지마 시계 돌지마 깨급트 쉽나 아 왜 아 아 씹 이게 왜 안돼요 요 죽여 죽여 그렇지 죽여 어디서 살려졌어 흐흐흐흐흣 흐흐흐흐 오우 아 손에 쥐났어요 지금 어떡하냐 아 안돼 빨리 효과 당해나 어떡해 퇴력이 아 우종할걸 우종할걸 박아 아깝다 패크 나이스 삐임은 안돼요 너무 다 걸려버려가지고 이제 아 이해 안걸리네 진짜 압박 좋았는데 안걸리네 오예 아잇 안걸리네 오예 쉽게 도지마 안걸리네 안걸리네 하다써 통과 퇴사라고 생각해나보지 너무 힘듭니다 아 풍신유저는 한번만 실수하면 바로 터지는거여가지고 안걸리네 아니 이렇게 하다는식을 많이 하셨어 역전에 발판가자 존댐 스티임 뭐냐 이거 아 뭐냐고 안 돼 뭐야 어 뭐야 아 분빙이 끊기면서 하니까 무서워 우와 안전 나락이다 왓더팟 아 고수 쐈다 이거 좋겠지 아 하늘 좀 하늘 하늘 좀 하늘 저쌈다 저쌈다 우와 와 그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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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였구나 아유 몰랐네 아 레드가 이제 몰랐다 하 아 제가 아 하 시계 그만 쳐 9rk 타이밍을 못잡겠네 원투를 끊고 싶은데 너무 타이밍이 꼬인다 오 따라와 왜 아이씨 잘할까 너무 어려워 뭐해 딜키야 아 나이스 오 나이스 휴대폰 배터리가 5%밖에 없다 모니터 놓을 데가 없어요 집에 책상에 없어가지고 아 진짜 사이밍 없다 진짜 개빡치는 게임이네 이거 아니 이게 왜 안맞냐고 아 이사람 진짜 잘한다 렉만 없으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안 돼 잠깐 채팅을 좀 못봐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이밍들 뭐해 어 왜 어 뭐야 이런게 나와 아이씨 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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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빡치네 아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쐝 기본 심리전체 잘하네 와쓰 아 개쩡다 야 격 가지마라 제발 격감 위험해 와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네 와 두번쓰는 와 개너무해 정의 구현 와 미친거 아니가 대놓고 시계는 뭐해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상큼했죠 라운드 4 파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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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막히면 내가 죽을 각오를 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너무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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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아 아 아 아우 나 좀 때리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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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맞아 기회 하지마 끝나 펭 치지마라고 물 챙겨라 시갱 지지마 시갱 지지마 죽을 때까지 잡을 테니까 이거 안 썼어요 양분 눌렀는데 아 안났는데 간다 진짜 데빌이 무섭다 으어? 뭐야 방금 아끼는 아 왜 아 초풍 아 맞았어 아 맞았어 진짜 뱉다고 말한다고 왜 맞아 뭐야 우와 센스 봐라 저렇게 때리노 우와 와 아 이거 안 붙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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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 오 어어? 어어? 나이스 후후... 미친놈이 진짜야 차단 막아볼래? 휴대폰 좀 갖고 올게요 커클림 안녕하세요 와 지렸다 아 대박 고맙다 기본생활 예 재밌어요 재밌는데 피곤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라스 좋아졌던데 요새 안하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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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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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하시네요 저거 저도 그냥 생각없이 게임하다가 너무 잘해가지고 어 집중하고 있어 실수화가 딱 내가 렌타 깨부셔야돼 렌타 깨부셔야돼 그렇지 바로 이만 아닙니까 풍신유 대전할때는 상대방이 얼마나 매끄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얼마나 매끄러운 콤보를 보여주느냐 여기서 기가 눌린단 말이죠 기싸움에서 지면 안돼 배고파워 대기 오예? 파워 대기 슈가아 롯깐 무난탈 쩝 엌 아 좋 후에 어?? 어어 아 아아 죽어 조와연 아 짜증나 개막장으로 해 나이스 개막장으로 해 차지하는 그런 매력이지 오예아 조와연 재결 오예아 아 이거 도라 진짜 저분이 찔 줄 몰랐어 아니 시계웽 진짜 중간에 그릇 깔아도 꺼네 아이씨 병신 왜 기원을 했을까 아아 왼탈 잡아 왼탈 잡아야해 안돼 오 위험했다 아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 아까 대종이타 쓴다는게 실수로 기원이 나가지고 아깝네 아 제발 음 음 음 아 그걸 막네 아아 진짜 잘하네 상대방 음 어우 렉퍼 퍼펙트 퍼펙트 라운드 2 파이트 도레라 저 퀴야 왜이렇게 되냐 왜이렇게 되냐 아 화나는데 오 오케이 저거 또 말했네 음 음 아 초풍이었다 초풍이었다 초풍이었다굴 아 진짜 비운척 개 뒤겁다 하아 하아 하지만 이겨야해 비운척이든 산발축이든 이겨야한다 아아악 아 뭐해? 어 다행이다 아 안다행이다 아 또? 렉? 잘 때리면 끝나겠지? 화이트 아이씨 어? 센스 봐라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우스 엠티 뻔하게 들어갔나? 아 존나 잘 먹는거 어어 아아 존나 짱나네 어흠 어흠 띠 라운드 렉 렉 렉 클렉 렉 렉 렉 렉 렉 아흠 렉 안전해가지고 오예예이 안전해가지고 나이스 우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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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우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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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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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야 저 또 비오총 맞았으면 뒤집어졌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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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바